당뇨가 있으시다는 것을 어저께 알아가지고 당뇨에 대해서 벌써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당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당뇨병과 뉴스타트 당뇨병은 우리 피 속에 당이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당뇨병 알아. 소변에 당 나오는 거야. 그런 것을 사실이라고 해요. 문제는 왜 안 나오던 당이 소변에 나오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야 당뇨병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지요. 수박 그 탈기만 하고 자꾸 지나가는 거에요. 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당은 왜 필요한가요? 당이 필요한 이유는 당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 했을 때 한번 그려 볼게요. 이것은 탄소. 이것은 물. 탄수화물.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화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양소입니다.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전기에너지. 왜 우리 몸 안에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는 어떻게 공급한다고요? 탄수화물은 먹어야지. 그러면 탄수화물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 전기는 어디서 온 것이다? 태양에서 온 것이다. 태양 광선이 바로 전자파니까요. 그 태양 광선으로부터는 전자파를 흡수해서 탄수화물을 합성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각이 좀 납니까?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식물의 잎사귀에서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탄수화물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은 영어로 하면 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팩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장은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식물은 플랜트입니다. 공장입니다. 플랜트 공장입니다. 주로 에너지 생산 공장을 플랜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핵발전소 뉴클레어 파워 플랜트라고 불러요. 그 식물을 영어권에서는 공장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뭐를 생산해내니까? 식물에서 광합성을 해서 우리에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만들어내니까요. 참 과학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 여러분 오늘 아침 현미밥 열심히 잡으셨죠? 잡으시면 그 현미밥은 전분입니다. 전분은 뭐냐 하면 전분을 이 전체를 우리가 당이라고 불러요. 전분은 뭐냐 하면 당분자가 꽉 서로 붙어있는 것을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입에서 씹으면 씹고 또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돼. 그 분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시킨다고 해요. 그 분해가 되면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우리 세포 속으로 그래서 이 당이 어디를 간다고? 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혈관입니다. 모세 혈관입니다. 모세의 세포들은 모세 혈관에 접혀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당은 이 피 속에 까만 점같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 열리면 당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당이 이동하는 문을 통과하는 문을 통과하는 문을 통과하여 당통로라고 불러요. 영어로 생각하고 당 통로가 있어서 이 문이 열리면 당이 들어가서 당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어야 돼? 또 연소가 일어나야 돼. 당이 타서 연소가 되어서 이 당 안에 있는 이 전기에너지가 세포 속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소가 되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연소시키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단 한가지 목적은 뭐냐고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를 보내가지고 당을 연소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확 졸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5분 동안 산소가 안 가면 더 이상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 발버둥 치다가 5분 지나면 아니 왜 그렇게 웃어요? 진짜 죽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나오세요. 하여튼 뉴스타트 하면 이렇게 웃을수록 생기를 더 받으니까 좋아요. 누가 제일 잘내요? 전혀 그런 것이 잘 안 생겼는데 우와 놀랬네 강아지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산소는 미토콘드리아로 어떻게 배달이 될까요? 산소는 뭐가 운반해요? 적혈구가 운반해요. 적혈구는 적혈구 속에 산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산소는 아주 분자 양이 작기 때문에 그냥 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서 그냥 아무데서나 산소는 흡수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웃음보가 터져요. 그러면 그 웃는 순간에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생기가 있으니까 웃음 속에 그 생기가 강해지면 생체 전자파가 순간적으로 강화 돼서 치치직하는 이런 스파크 효과를 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들어온 산소와 함께 당분이 스파크에 의해서 연소가 팍팍팍 일어납니다. 자동차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요. 요새는 내연기관에서 기름을 태우는 이유가 뭐였어요? 기름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 자체를 공급해 버리니까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없는 자동차,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 없는 전기 자동차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연기관을 없애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미토콘드리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터리를 집어넣고 댕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연기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내연기관식으로 에너지를 재생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가 찌찌찌 하고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하하! 이렇게 생기가 들어올 때 들어와서 생기 전자파를 주파수나 에너지를 조금 올려 가지고 찌찌찌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모가 왔어요. 깜짝 놀라, 안 놀라.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던 이모가 이게 찌찌찌이야. 그럴 때 탕분이 잘 타요. 그러면서 힘이 나죠. 아! 이모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얼굴 보니까요. 문경청이 어떻게 흉내낼까? 하고 국리하는 모습이 보여요. 재미있으시겠어요? 같이 살면 재미있겠는데요. 우리 집사람도 재미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타면 마침내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 전기를 가지고 있는 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오면 당이 타서 마침내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돼. 전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물리적인 힘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니 전기가 있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기가 없어지면 죽는 거지. 왜 그것도 대답을 못 해? 아, 이런... 날씨가 조지니까 뭐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로... 왜 우리 몸도 결국 전기 제품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러나 이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전기 생산이 안 돼요. 안 되면 모든 우리의 뇌, 모든 유전자들의 작동이 누려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충분히 생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에 걸리면 이 까만 점점점으로 표시된 이 당이 여기를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고 혈관에만 그저 정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당뇨병에 넣어요. 그러니까 피 속에 당이 올라가서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당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좋지 않은 거야. 그렇죠? 왜 좋지 않냐고 하면 당은 당이나 소금기나 매운기나 이게 다 피 속에 그런 물질의 농도를 높입니다. 농도를 높여주면 삶톱이 높아져요. 그러면 피 속에 피가 너무 짜죠? 또 피에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가 너무 달아. 그러면 피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농도가 올라가면 어떤 나쁜 현상이 생길까? 그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안 배워서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노력도 가상해요. 피의 농도가 올라가면 혈관 벽을 구성하고 있는 혈관세포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수분이 있어야 돼. 그런데 피가 너무 짜게 먹었다. 너무 맵게 먹었다. 너무 달게 먹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달고 너무 맵고 짜고 해야 맛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지금 우리 몸에서 피의 농도가 너무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물을 마시게 해? 물을 마시게 목이 마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짜다. 달다. 이렇게 먹어 놓고 화끈하게 맵게 해놓고 물을 그리고 이런則 얘기에요. 이건 목 입은, 피 속에 불을 찔러놓게 namoroshu 그러다.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것은 아주 나쁜 keinerlei의 식생활 습관이다는 거죠. 지금 식생활 습관이 엉망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삶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수분의 이동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목말르게 되냐면 여기 있는 세포들 속에 있는 수분이 피 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목말라지지. 그러니까 세포들이 우리 물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시게 되는 거에요. 당뇨병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자세히 물을 마시면 소변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콩팥에서 당을 녹여가지고 콩팥에서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거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거죠. 당이 안 나오는 이 피 속에 당이 높아지는, 혈당이 높아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현재까지의 원인으로 치면 뭐가 원인이다? 이 당이 통과하는 문이 닫혀버리고 열리지를 않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이제 된 거예요? 왜 열리지를 않는가를 알아야지. 지금 보면 진짜 원인, 진짜 원인을 사람들이 추구를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왜 문이 안 열리나?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 꼭 당이 통과하는 문이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거에요. 왜? 옆에 스위치 있잖아요.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스위치는 누가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저 스위치를 누르는 게 뭔가 있을 텐데 과학자들이 찾아보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인슐린. 그래서 이 죄장에서 죄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보내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가서 여기를 딱 눌러주면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알고 나서 아,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 한 것이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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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기로 아, 그러면 당뇨병의 근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최장에 있는 것 같다. 최장에서 생산을 해내니까 인슐린은.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최장에서는 왜 인슐린을 옛날에는 잘 생산했었는데 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될까? 그런데 그거는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몰랐던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아, 최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렸다. 왜 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잘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정체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과학자들이 진짜 우리가 내린 이 가설 최장이 나빠서 최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당뇨병에 걸리게 됐다는 이 가설을 증명을 하려면 실제로 최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찰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관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24시간 만에 과연 최장 안에서 당뇨병 환자가 생산하는 인슐린 양하고 우리 건강한 사람이 생산하는 인슐린 양하고 다르다.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생산량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인슐린 양을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생산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다가 드디어 한 사람의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아요. 당뇨병에 걸렸어도 최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은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없다면 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줘야 문이 열리는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슐린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옛날에는 정상적으로 생산하던 인슐린 가지고 문이 잘 열렸는데 어쩌다가 인슐린 양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가가지고 이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형편이 되버렸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현재 여러분께 설명하는 당뇨병은 성인 당뇨병입니다. 성인 당뇨병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당뇨는 소아당뇨입니다. 소아당뇨는 최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장이 많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소아당뇨는 확실히 인슐린 부족으로 생기는데 성인 당뇨는 인슐린 부족이 아니에요. 소아당뇨는 결국 문제가 어디에 있다? 최장에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소아당뇨는 알고 보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이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소아당뇨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면 그건 무슨 소리에요? 그럼 배웠잖아. 그렇죠. 소아당뇨는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당뇨의 경우에는 그 어린 아이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자기 자신의 최장을 공격해서 자가 면역성 소아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어른 당뇨병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 당뇨 환자들의 체장은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체장이 문제가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슐린은 충분히 생산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같이 스위치를 눌러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인슐린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스위치에 문제가 있어. 옛날에는 스위치가 아주 예민하게 탁 건드리면 뭐예요? 탁 켜졌는데 아주 오래된 엘리베이터 미국에 가면 오래된 엘리베이터들 있는 그 옛날 건물이 많아요. 미국은 아주 옛날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했으니까 특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옛날부터 시카고 이런 곳을 가면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터 빌딩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 건물에 있었던 요즘은 아마 다 교체했을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건물은 새로 막 지은 건물을 가면 살짝 갔다만 해도 문이 열렸는데 이 오래된 건물은 막 꾹꾹 눌러야 켜지고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둔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좀 고상특하게 얘기하면 스위치의 예민도가 감소된 거예요. 떨어졌다 그러지 말고 감소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똑똑하지. 박사님처럼. 이제 그것은 알게 된 거예요. 역시 스위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이 돼도 90이 돼도 스위치가 잘 예민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는 너무 빨리 어떻게?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이제 밝혀야죠. 그렇죠? 그 원인을 끝까지 밝히면 무슨 결론이 나올까? 기대하시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 여러분이 너무나 다 아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대하시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두는데 이게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스위치가 둔해졌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둔해졌다는 말을 인슐린에 대하여 둔해졌다는 말을 인슐린 리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만 갖다 붙일까? 그렇죠? 인슐린 저항성, 또는 어떤 과학자들은 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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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슨스티비티 인슐린 배 면이 3000m라는обَ 자연스러운ancies 센스티브하지 않다는 얘기요. 예민도가 떨어졌다는 말이예요. 예민도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귀여운.. 알아야 돼. 이것을 알게 되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초인종의 인슐린 수용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과학자들이 온통 그 인슐린 수용체의 스위치 자체에 초점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드디어 어느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 뭘 발견했냐고 하면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에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예민하지 않지. 덮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세게 누르고 저 덮개가 왜 덮여 있을까?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덮개가 없어. 당뇨병 환자들은 저 덮개가 덮여 있어. 덮개가 없던 덮개가 생겨나서 저기를 덮어놨어. 덮개가 없던 덮개가 생겨나서 미국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떠났다. 그러면 외국으로 갔다. 멀리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면 차를 놔두고 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를 참 잘 아껴요. 그래서 먼지가 없을까 봐 카바를 씌워. 차 카바를 다 가지고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게 카바야. 그러니까 왜 이 카바가 씌워져 있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즉 당뇨병 환자들은 저 덮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덮개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기 위하여 저렇게 보호 장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스위치를 쉽게 얘기하면 덮개라고 해도 됩니다. 덮어놓는 덮개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덮개를 레지스틴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레지스틴은 뭐예요? 인슐린을 자꾸 저항하니까 그래서 인슐린 저항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레지스틴. 그래서 이 레지스틴, 인슐린 저항물질 쉽게 얘기하면 뉴스타트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돌대가리들은 쉬워야 되니까 쉽게 하면 그게 이제 덮개. 그러면 덮개가 필요해서 덮어뒀다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를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덮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아주 쉽잖아. 문을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문을 열고 자주 안 열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는 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가도록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를 일으켜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운동을 해야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세포가 많으니까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1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개가 다 작동을 해야 되니까 덮기로 덮어둘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70개는 덮어놓고 30개만 열어놓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당뇨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가 1960년대였는데 67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6년 동안에 당뇨병 환자 입원한 것을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아예 당뇨병 환자가 없었다니까요. 왜 없었을까요? 그때는 인생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걷는 것입니다.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까지도 걸어가는 게 한 30분 걸리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도 30분 걸리고 한 시간. 걷는 게 인생이었다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로 당뇨병 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침에 아침밥 먹고 등교하는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한 시간 걸렸으니까 당뇨병이라는 병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당뇨병의 원인이 운동 부족인 것을 몰랐다고. 모르고 몰랐으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칠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리게 돼 있다. 웃겼죠. 현대의학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돌아가는 수준이 좀 높아졌지만 깊이는 아직도 없어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만 발전하고 있지. 그 과학적 사실 배경에 있는 정말로 우리의 뜻적, 영적 그런 배경은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 이 유전자가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켜져 가지고 왜 덮개를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덮개를 안 만들어도 새롭게 안 만들어도 될 덮개를 자꾸 많이 만들어서 스위치에 많이 덮어놨으니까 왜 사용을 안하니까. 사용한다고 해도 뭐 고수 덮칠 때나 사용한다고 해요. 요즘 또 고도리라고 그러네요. 요즘은 고도리도 운동이 안 돼. 하여튼 그러니까 자꾸 운동을 안 해도 되는 생활을 편리한 생활이라고 불러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다 심각합니다. 세상 좋다. 그러면서 당뇨병 환자는 쑥쑥 늘어가는 거야. 과연 이 세상이 좋은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움직여야 된다니까. 우리는 움직이기가 싫어. 안 움직이는 생활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아,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데 속아서 자꾸 질병 발생에 도움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Medical philosophy 의학을 연구하다 보면 진짜 생활 철학이 나타난다. 그런데 의 철학을 한다는 의 철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 봤죠. 뉴스타트가 바로 의 철학입니다. 저는 의 고등학을 당길 때부터 의학만 생리학, 생화학 그런데 여기서 뭔가 배울 어떤 더 깊은 교훈이 없냐? 그게 없어. 그게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자가 되어버린 거지. 어떤 사상, 철학,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추구를 했는데 이 과대학 들어와서 그런 것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의과대학생들 고등학교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의과대학끼리 그때는 의과대학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국에 8개 의과대학 밖에 없었으니까 요즘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엘리트 중의 엘리트는 우리들이다. 서울의대, 연세의대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공부 못하는 놈들이야. 엘리트 아니야. 그래서 그 연세대 서울의대생들이 모이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의과대학에 여자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대는 돌대가리들이라도 붙여준다. 옛날 그때 생각하면 참 웃겼어. 자존심이 확 차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엘리트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때 그 덕수궁 뒷길이 정동 정동 회관에서 이제 엄숙하게 모여 앞으로 이 세계의 의료 상황을 더 향상시키는 우리들이 되자. 그래서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다 둘러앉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겠다는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 한 50명 이렇게 둘러앉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뭐라고 그럴까? 그 말을 근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이대의 여자가 이대의 여자가 있습니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다른 애들은 나는 뭐 심장내과의사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신경과를 하든 나는 정신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그런데 뭐 기술자가 되겠다는 얘기야. 조금 앉아서 한 한 20분 듣고 있으니까 뭐 같은 얘기 들으니까 지겨워 이제. 그런데 나도 지겨운 소리가 하기를 싫더라고. 나는 좀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 이대생들한테. 그래가지고 내 순서가 탁 된 거야. 야, 이거 무슨 말을 하지? 나는 뭐 소학이 내과를 했어. 이러기는 싫어. 그래서 내가 입을 열고 얘기를 하면 특히 저 여학생들이 요즘 기분이 여러분들이 이대생끝에 사람은 본성은 안 변해요.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솔직해져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딱 돼 버린 거야.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진부한 대동소의한 답변을 하기 싫고 그래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현대의학에서는 의과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해 보니까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그거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겠죠. 그러나 내가 의사가 되어야죠. 의 철학자가 되면 뭐해? 철학이 밥 먹여주나?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에서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 놓고 내가 이런 엄청난 말을 했지? 그런데 그렇게 돼 버렸어.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게 계속 깊은 마음속 깊은 데서 그게 맨날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야. 결국 그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로서도 이러한 현대의 우리 몸에서 내 질병이 어떻게 하다가 생겼고 질병이 어떻게 하다가 생겼고 어떻게 그것이 치유되는가에는 반드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현대의학을 공부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없어. 안 보여줘. 모르니까. 그거를 찾아낸 거야.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생활습관 사고방식 이것이 다시 어떻게 재정리가 되면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내 뜻이 재정리가 딱 되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화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결국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철저히 무실론자인 나에게 너는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하고 물어본 거야.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말로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대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 아마 이대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어머,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먹고 살지도 못하겠다. 당뇨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죠? 왜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왜? 철학적인 면을 담아야 돼요. 강의 속에 그러니까 일로 빠진 거지. 잠깐 그렇죠? 그래서 편하다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다. 그 노력을 중단하고 그냥 편하자고만 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은퇴해서 빌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무언가를 새로운 방면을 내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나이가 젊어서 은퇴에 가까이 갈 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은퇴 그러면 그야말로 은퇴가 되버려요. 은은 무슨 은 자요? 숨는다는 은 자요. 퇴자는 무슨 퇴자요? 퇴학. 인생에 퇴학 맞아 가지고 숨어버린다. 은퇴. 비참한다는 그래서 은퇴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나는 은퇴가 아니라 retire를 해야 돼요. retire라는 말은 숨는다, 퇴근한다 이런 뜻은 전혀 없어요. retire. retire는 차동차 tire입니다. 그래서 retire는 새 타이어를 갈아끼고 갈아 끼고 이제는 새롭게 달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Retire가 바로 새로운 출발, New Start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다가 그래서 운동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막말로 하면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라거든 마누라 물 달라고 그럴 때 열심히 떠다 줘야 돼. 여보 물 한 잔. 어? 그래요? 당신이 발 없나? 그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이가 들어 갈수록 요구가 많아요. 막 뿌려 먹으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웃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이제 당뇨병이 금방 나 버려요. 그 다음에 문이 안 열리는 경우는 운동 부족은 너무나 확실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고지방 식사예요.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피가 어떻게 될까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말은 피의 흐름이 어떻게? 속도가 정체적 속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모세혈관망이 많아야 되죠. 이 모세혈관망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은 여러분이 습관화 시켜야 돼요. 아주 스트레칭이죠. 첫째, 산소 공급을 세포에게 하기 위하여 모세혈관망을 자꾸 더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하면서 결국 심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정상적인 모세혈관의 작동 상태에요.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에요. 적혈구에요. 피가 맑을 때, 여러분이 요즘처럼 여기서 건강식을 하면 기름기가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맑았죠.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으니까 적혈구들이 아주 쉽게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런데 삼겹살 먹고 한 20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저기 모세혈관에서 피가 끈적거려서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서 덜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막히죠. 이렇게 곳곳에 여기저기 막혀요. 이제 막히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공급되지 않는 부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잔다고요. 왜 이렇게 뻑적지근하지? 등이 뻑적지근하고 결리고 이런 것이 산소 부족 상태고 그 산소 부족 상태는 결국 피 속에 지방 영양이 올라가서 피가 끈적끈적하게 돼서 이런 상태가 여기저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 좀 뚜둑겹 좀. 뚜둑겹 좀. 시원해 그러잖아요. 왜 시원할까? 적혈구들이 끈적거리에 붙어있던 적혈구들이 뚜둑겹 좀. 야 거기 꼭꼭 좀 눌러 봐. 이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꾹꾹 눌러 봐. 어이 시원해. 그러니까 조금 더 아프게 누르래. 그러면 또 어떤 때는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모세 효관이 이렇게 모여있던 붙어있던 것을 이렇게 누르고 주물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때리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모세 효관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니까 산소가 다시 공급이 되고 그래서 시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삼겹살 같은 것을 먹고 나면 저녁 식사 때 누가 그어하게 쏘아서 왕창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상하네. 여기저기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살다가 보면 암 걸리기 딱 좋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마다 고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사는 삶에 고생을 덜 하는 쪽으로 변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정상세포는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힘든 상태의 세포가 변질이 돼야지 정상. 그래서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20,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 먹는 게 지금 엉망이야. 그러면 카페에 가면 얼마나 맛있어. 저도 맛있어서 어떤 때는 조금씩 먹기도 하지만 저는 먹어도 겁나가지고 가능하면 조금만 먹으려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 막 햄버거도 참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즘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20, 30들의 노화 속도가 50, 60 시대의 노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 병투성이가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건 지금 너무 쾌락을 너무 많이 추구해요. 건강을 추구해야 쾌락을 추구하면 안 돼요. 결국 쾌락을 추구하다보면 그 순간적인 입맛이 안 맛있다. 이거는 결국 건강에 손해가 보도록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무슨적으로 변해요? 인생론이 나온다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쾌락을 추구하다보면 쾌락을 추구하다보면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건강하게 살려면 많이 참아야 돼. 지금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참아야 돼.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운동하기 싫어도 없고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기본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죠.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이 왜 살아? 쾌락을 누리려고 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는 행복과 쾌락의 차이점은 몰라요. 행복은 어떤 데 느끼냐? 서로가 인간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그 사랑 자체가 달콤하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달콤함을 느끼는 것이 행복감이지. 영적인 행복감은 무엇인지를 모르면 육적 행복감을 추구하다 보면 쾌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복과 쾌락은 다르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해서 유튜브로 보내도 300명, 400명 정도만 보니까 좀 억울해.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고지방식사 고지방식사가 왜 나쁘냐는 것은 이제 선명이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면 당뇨병에 잘 걸릴까? 그 말은 이 덮개가 자꾸 덮힐까? 또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덮개가 덮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안 보여요? 이게 생기예요. 그렇죠? 지지직, 스파크. 스파크가 안 오면 미토콘드리아로 당이 도착했어도 타지를 않죠. 어떤 경우에 당은 미토콘드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안 타는 경우는 운동 부족, 고지방식사 이것도 기여를 하겠죠. 그런데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방식사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그 덮개가 덮힌 이유는 뭘까요? 스파크. 생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기가 막혀 죽겠네.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면 저 스파크 생기가 안 와요.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안 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먹었다고 하면 삼겹살이고 그러면 당뇨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당뇨에 대한 속속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 당뇨 환자가 가면 당뇨 환자는 의사선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해? 다 해 줘야 돼. 그런데 해 줄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냥 약만 주는 거야. 아무 철학이 없어.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이게 현대의학의 실태야. 이 당뇨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운동 시작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식물성으로.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어차피 지방 섭취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음식 바꾸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그러면서 생기를 받아. 그러면 몸 안에서 볼 때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구태여 수거해서 비용도 많이 드는 저 덮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덮개를 하나 둘 다 제거해 버리고 완전히 수용체 옛날에 새 스위치로 돌아가 버리면 당뇨병은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뇨병은 어떻게 나왔죠? 뉴스타트 세 글자면 끝나버려요. 암그래도 뉴스타트 세 글자면 끝나버려요. 무슨 병이 되는지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그 간단한 이유는 뭐예요? 생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니까 모든 것을 다시 생명적으로 사망적으로 가던 삶을 생명적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시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그 생기로 유전자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서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